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 안뜨렸어요. 왜 나만의 침퇴하게? 괜찮습니다. 써도 되세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제가 그 동작과 함께 노래를 같이 해드릴건데 아주 쉽습니다. 자 일단 자기 손뼉 두 번을 칩니다. 시작 빨리 하지 마세요. 천천히 자기가 두 번 쳤죠. 이번엔 상대방은 두 번 칩니다. 연기 연결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거를 세 번 하실거에요. 세 번 한번 해볼께요. 자 네 번째는 가위바위보을 합니다. 시작 가위바위보 자 이걸 한번 연결해볼께요. 세 번의 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넷 셋 넷 둘 셋 넷 가위바위보 비길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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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위바위보 하시는거에요. 처음부터 또 어떤 부분도 다시 시작하는게 아니고 가위바위보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엄청 또 빠져졌어요. 가위바위보 정신없어 그게 아니고 노래를 붙입니다. 굴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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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굴랄라랄라 기대하지 마세요. 자 거기에 가위바위보 하는겁니다.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굴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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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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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Core 가위바위보 손으로 라고 앞머리에 우리가 손 Partnership 이거 세게 때려야되요. 잘 때려야되요.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때려주니까 이렇게 bone. 세게 때려주세요. 저쪽에 때죠. 벌칙이니까 앞면같은데 때려주지 마시구요. 준비 시작! 불나라라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가위 Like one 가위 Like two 이기신 분 화이팅? 화이팅 지시분 투 Marines 화이팅 이번엔 지시분에 우연히 이건 지시부들 손 모으세요 지시분들 anger 이렇게 주먹치세요 오는 уташ IPJ maximum 여기저기 자리에тя throne 1, 2, 3, 4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잘하셔야 돼요 이기신 분 화이팅! 화이팅! 이기신 분 화이팅! 화이팅! 지신 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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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끝이지? 화이팅! 이기신 분들 지신 분들은 코에다 끼세요 빨리 안하면 벌칙 밟고 오! 저번에 끼세요 빨리! 그 다음에 자기가 딱 잡으세요 그 다음에 자기가 비 뜰 수 있는 추위에 대한 오! 안하면 벌칙 밟고 안하면 벌칙 밟고 안하면 시작! 하나 둘 셋 넷 가위바위보 여러분 이제 미디어리의 전화가 되신 거 네! 이번에 지신 분들은 이번에 지신 분들 정말 고생하세요 이번에 지신 분들은 이기세라 꼬죠 빨리! 자! 꼬죠! 빨리! 이기신 분은요 여기다가 자기가 풀 수 있는 걸 마음부터 지신 분들은 그걸 당하다가 주머니에 들어 주머니에 들어 주머니에 들어 자! 준비! 자! 꼬픈 준비! 자! 꼬픈 준비! 자! 정말! 초기적인 거 다 풀어내세요 고객님!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랄라라랄라랄랄라랄라 헝 Book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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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기신 분들 한 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다urable Feld 잘 recent 이기신 분들은 정말 고생rites 아니요 이기신 Circ 들들 strength 이기신 분들 도로 안지신 거에요 완전히 도로 안지신 거에요 장 surgeons 자! RUSSIEN 마무리! 저는 이런 제어의 지신 분들은 예 어깨에 moseOTH perf 들으세요 이제부터 이기신부들은 절대 의 워 황 씨워란해 이 말을 한 분 하시면 안돼요 그 말을 하면 벌칙이 끝나요 한 분일에도 그만하지 마세요. 계속 불편하죠. 1시간 방식이야. 지금부터 5시 50분까지 일어납니다. 1시간 걸리니까 다음 시간 걸 이어서 이걸로 해버려요. 자, 암막 시작! 한 분이라도 어설피게요. 이만하시면 안 돼요. 그냥 시원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불만을 털어요. 오야칭이. 야, 심하다.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만. 안되겠다. 끝내야죠.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입니다. 대충 하세요. 이번에 지신 분들 고생하셨으니까 지신 분들 돌아요. 마지막이니까. 자, 좋습니다. 어깨에 손 올리라는 얘기 안 했어요. 누가 지금 진 사람이 어깨에 손 올린다. 자, 지금도 자기 오른손, 자기 오른손을 드세요. 이렇게 검지 손가락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 귀에다 꽂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오토바이를 뛰어드리도록 하죠. 키를 꽂는 게 계속 귀에다 꽂아서 보여요. 앞에 있는 사람이. 자, 시동 걸치면. 자, 귀에다 꽂세요. 방안이 있어요! 제가 왼쪽 귀를 잡은 다음에.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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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그러면 지신 분들은 오토바이스 운전. 그러면 그때